상대가 먼저 달려와서 몸으로 부딪히고 욕했다고 쫓아와서 그런거야 욕했어요? 안했어요? 욕은 뭔 욕이야 내가 손가락질 한 번 했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하진 않았죠? 내가 이렇게 당신이나 잘해 차 안에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소리가 들려 이재명씨가 형수한테 욕하듯 욕한건 아니죠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 안했죠 욕을 해 당신이나 잘하라고 욕한다고 왜 들려? 저 택시 안에 앉았는데 더 재미있는거는요 내 아는 누님이 식당을 아는데 그 누님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그 누님한테 봉지를 찢어버리겠다고 욕을 한거야 근데 여사님 웃긴게 뭔지 알아요? 안잡아 가던데? 남자가 그런거는 왜 그것도 웃기대? 법이 되게 웃겨요 진짜 진짜 칼 두고 나오는게 천만다행이야 칼 두고 나오는게 천만다행이라니까 경찰이 슬슬 싸움을 시키는거 같아 한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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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조건 벌금만 때리지 안잡아가던데요 벌금 때려 벌금 네